네 지금 이장물은 그 땅콩이구요 지난 봄에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심었고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일부 지금 이제 그 야생동물들이 좀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 땅콩이 이제 밖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제법 이제 땅콩 모양이 이렇게 좀 나는 것 같구요 지난 봄에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멀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칭을 한 이후에 비닐 위에 이렇게 이제 그 땅콩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가지에서 뿌리가 나와서 땅콩이 이렇게 좀 맺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미숙해서 새롭게 이렇게 이제 비닐멀칭을 다 벗겨내니까 이런 이제 땅콩 가지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좀 내려서 땅콩이 지금 이제 열려 있는 이런 모습이구요 어 지금이 이제 그 9월 중순이니까 땅콩을 이렇게 이제 수확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이제 걸음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땅콩이 이제 연거는 것이 아 조금 좀 늦어지는 것 같구요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쯤에 이렇게 아마 땅콩을 좀 수확을 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콩을 수확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으